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거에 의욕 갖지 말라고 진짜 승부 형 쪘나? 내가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하지 말라고 그러지? 그럼 아 그건 거긴 줄 알았는데 대추네 이거 . . . . 진짜 진심으로 다른 게 하나도 없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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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쉽다. 다시 시간 돌리고 싶다 진짜. 아 나도 아직 아마추어 같다. 저러서 잃어버렸다. 아 짜증나 미안해 죽겠네 민경한테 아버지 죄송해요 싸다 싸이 막 그렇게 불렀는데 그걸 까보네 아 빠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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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패 억울하다 빠샤 이거는 아우 그냥 좀 더 세게 쳐야 되는구나 저 라면 건면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? 안 돼 안 돼 안 돼 죽을 거 같네 남들이 먹을 때 먹으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더운데 아이스크림 하나만 먹자 먹어 먹어 정국이가 좀 의심스러워 나는 정국이가 좀 의심스러워 반대야? 응 반대 아니 정국이가 딱 좋은 것 같다니까? 아니야 야 누구냐 나와라 정국이지 나 아니야 아니 정국이야 왜 나랑만 생각 안 됩니까? 반대 한 표로 이번 원장도 실패입니다 남순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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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학생들 한 번 더 나왔네 이제 나라고만 생각하십니까? 내가 잘 골라야 해 왜 나를 심하십니까? 정국 형 내 흘러 왜 왜 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? 정국 형 네 아입니다 날 바라봤어 네 아입니다 못하 남순이 남순아 남순아 남순 이거 해니 남순 방 넘Mcémon 남순은 남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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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넘었어요 아 춤춰야 나이크 잘 되는 거야 아 아 아 이거 그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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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